제트스킨이 신형, 최신형을 바꾸기 위해서 기존에 잘 썼던 한 2년 정도 가까이 썼던 것 같은데 이것도 신형이었죠. 그런데 최근에 완벽하게 다 개선이 된 제품으로 바꾸기 위해서 메인 기타에 달렸던, 한 번도 떨어진 적은 없었어요. 이것도 부착한 후로 자주 떨어진다는 민원이 있었던데 이거는 저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도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 중간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.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기타줄 1번줄 정도의 굵기의 강선을 가지고 만들어놓은 제거 도구입니다. 요거를 이 사이에다 집어넣죠. 이렇게 이렇게 살 집어넣으면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이게 나가야 되겠죠.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우선 뒤가 중요합니다. 뒤를 제가 아는데 두 개의 주안점을 두면 앞에는 쉽게 떨어지니까 앞에는 쉽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중간에 볼펜 심이나 볼펜이나 이런 것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 우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즘 밑에 하단에 붙여져 있는 양면 테이프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거든요. 벌써부터 이게 딱 쪄어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모아서 오늘 지금 나무 젓가락 같은 소재입니다. 그래서 이 두 개를 껴 가지고 잘 잡아 다니면서 끌어내면 됩니다. 꽤 오랫동안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제대로 끊어지려고 살 잘 당기니까 잘라지는 것 같아요. 너무 강하게 힘을 주지 말고 서서히 앞을 주면서 이렇게 앞으로 당기시면 됩니다. 서서히 올라오는 게 보이죠. 약간 커팅 돼가지고 서서히 잘려져가지고 나오는 거죠. 한꺼번에 확 잡아당지지 말고 천천히 당기셔야 돼요. 천천히 그 밑에 기타 본체 측면에 나무나 뭐 이런데 손상이 없이 잘 잘라요. 저는 이거를 한 서너 번 했어요. 이 제품을 처음에 총판까지 맡아가지고 직접 제가 써봐야 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았죠. 처음에 뭐 조금 떨어지는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직접 써보기 위해서 이걸 몇 번 붙였다 떼떠 하는 과정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게 손상은 없었어요. 지금 다 잘라져서 나왔죠. 보시다시피 이렇게 앞 뒷부분은 다 잘렸고 앞에 부분은 살짝만 서서히 이렇게 앞쪽으로 밀면 숱게 잘라지는 것 같아요. 잘라지는 게 아니라 떼어지는 것 같습니다. 네 됐죠. 문제는 뭐냐면 남아있는 잔유물이죠. 이게 테이프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깨끗이 안 떨어지고 이렇게 이거는 뭐 손을 한번 밀어볼게요. 이렇게 살살 밀니까 테이프가 좀 나오긴 합니다. 이게 잘 안 떨어지면 스티커 제거 스프레이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제거할 수는 있어요.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이거는 제거하는 모습은 요 정도만 보이고 깨끗이 제거한 다음에 다시 신제품만 한번 붙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. 여기 손상은 없어요. 측면에 고깍기인데 과감하게 저는 한 서너 번 정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 봤었으면 되는데 크게 아깨 무리가 없었습니다. 네 WD나 리무버 알코올 성분이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손 우선은 뭐 예 치킨타운 한 장 정도면 충분히 적셔 가면서 붙어 있던 테이프 잔 잔유물을 녹여 가면서 손 손바 손끝으로 살살 밀면서 걷어낸 잔유물이 잔유물인데 잔유물 여기는 마무리를 깨끗하게 리무버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다시 붙여야 되니까 좀 깨끗하게 닦았습니다. 그래서 15분 정도 걸려서 붙어있던 잔유물을 제거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준비를 했습니다. 스키니 바닥도 지금 이렇게 잔유물이 남아 있는데 다 똑같은 방법으로 깨끗하게 제거해서 리무버로 이런 것들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을 나중에 해서 다른 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죠. 상태를 깨끗합니다. WD40으로는 좀 닦는데 좀 잘 녹이면서 닦을 수 있었고 마무리는 리무버 손톱제 그 내일 이게 저 쿠팡 말고 그냥 다이소 같은 데 가면 한 1,000원 2,000원이면 삽니다. 리무버 가지고 마무리 깨끗이 제거를 했습니다. 시간이 좀 걸리네요. 깨끗하게 닦기 위해서 일단 이건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오늘 신제품 새로 나온 제트 스키니 오늘 받았습니다. 그래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 드려 볼게요. 사이즈 사이즈 크기 사이즈 받침대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접촉부분 접촉부분 접촉부분이 많이 개전돼서 오늘 새로 나온 제트 스키니 를 받았습니다. 받아가지고 사이즈를 한번 비교를 해 해보면 많이 달라졌죠. 뭐가 달라졌냐면 무릎 받침대가 굉장히 넓어졌구요. 그 다음에 테이프 붙이는 부위가 전에는 이 부분만 붙여가지고 항상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개선돼가지고 비교를 보시면 이 부분하고 여기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펼쳐보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. 많이 달라졌어요. 자 보시면 그때는 이 부분만 이 부분만 테이프 여기 부분 하고 뒷부분 테이프로 해가지고 항상 떨어지는 계속 누르다 보면 어떤 떨어지는 문제가 좀 있었죠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더 떨어져요. 떨어져 본 적은 없어요. 일단 다른 분들이 좀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. 비교를 보시면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겁니다. 뒷부분하고 이렇게 길게 해서 이 앞부분을 붙였기 때문에 사용할수록 계속 누르면 누를수록 더 접촉력이 좋아진다고 한다. 떨어지는 문제는 일체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고 또 달라진 부분은 이제 요 부분 요걸 뭐라고 그러죠. 리빗 그 방식이라면 지금 바뀐 부분은 볼트 방식입니다.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부분이 그런 예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있었다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볼트 조임을 해서 좀 안전하게 더 개선이 된 것 같고요. 제일 특징적인 것은 크기 무릎을 받쳤을 때 이 폭과 이 폭이 엄청난 차이죠. 개선에 대해서는 가격이 좀 업 됐습니다만 이 양이 최신 제품 업그레이드 된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이거 떼서 중고로 팔 생각을 하고 있고 깨끗하게 썼습니다. 가격대가 좀 세입니다. 이게 17만원인데 현재 소비작가가 이걸 한번 붙여볼까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앞부분은 앞에 썼던 이 제품도 보시면 지지대 무릎에 받침대 부분인데 앞에는 스펀지를 하나 더 댔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좀 소프트하기로 해서 훨씬 무릎에 늘려졌을 때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서 따로 판매가 돼서 이걸 하나 더 구매를 해서 여기다가 전처럼 한 장을 더 붙일 생각입니다. 그래서 좀 폭신하게 해서 사용을 할 것 무릎에 무릎에 닿을 때 좀 폭신감 폭신한 그런 느낌을 더 주기 위해서 장시간 동안 연습하다 보면 좀 아플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. 부착하기 전에 미리 한번 갖다가 스키닝 여판을 전부 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갖다 대고 왔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테이프가 요만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 앞부분에 길어진 지지대 라고 하죠 받침대를 완전히 개조로 해가지고 이 앞부분에만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미리 한번 갖다 대보면 요런 식으로 해서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. 요런 식으로 붙이기 전에 이제 이 거치대를 이렇게 세워서 세워놓으셔야 됩니다. 세워놓고 위치를 잘 잡으셔서 요 밀착이 되는 부분이 잘 붙을 수 있는 공간인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양면 테이프를 붙이도록 하죠 붙이기 전에 이런 테이프를 좀 준비해 가지고 표시를 미리 해 놓는게 좋습니다. 위치를 잡을 때 그래서 보시면 보고 정확한 위치를 잡은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과 이 앞부분 테이프 닿는 부분을 잘 보셔요. 이렇게 보면 잡힙니다. 이렇게 딱 밀착이 되고 여기도 밀착이 된 위치 그래서 요쯤에다 표시를 미리 해 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양면 테이프를 양면 테이프를 떼야 됩니다. 여기도 예전처럼 조금만 붙여도 이게 눌르면 누를수록 사용할수록 계속 테이프가 안착이 되는 것으로 개선이 됐습니다. 그러면 이 뒷부분부터 붙여야 되니까 보시면 양옆을 센터를 잘 맞추셔가지고 요 부분 측면 양쪽 표시가 되어 있는 줄간 부분에 갖다 대시고 일단 붙이고 여기부터 붙입니다. 붙이고 앞부분을 잘 보시면서 라인을 잘 센터에 정황이 잘 왔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앞부분 또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. 눌을수록 붙어있는게 보이시죠 여기도 잘 붙었고 여기도 잘 붙었어요. 이 상태로 계속 사용할수록 구조가 원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치지 않습니까 받쳐서 사용할수록 누르면 누를수록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다 큰 무리 없이 전처럼 이 부분만 의존하다 보니까 자꾸 떨어지는 장력에 있어서 떨어지는 문제가 좀 있었는데 엄청나게 개선이 된거죠.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보시면 이렇게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요만했던 것이 이만큼 넓어졌기 때문에 무릎에 닿는 면적이 많아서 더 안정이 됩니다. 저는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할수록 너무 좋아가지고 라이브 특히 라이브 공연할 때 뭐 너무 편합니다. 이대로 그냥 케이스 넣었다가 바로 빼서 한 2초 1,2초만에 딱 펴가지고 바로 되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도 앞으로 아마 폭발적인 인기를 계속 누릴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세계 특허를 낸 제품이기 때문에 타의 추정을 부러울 것 같습니다. 이 제품은 정말 대단한 제품입니다. 기타 종주국인 스페인이나 유럽에서도 만들지 못한거 한국에서 만들었다는게 자랑스러운 그런 제품이고요. 제 악기도 상당히 고가 악기잖아요. 근데 거침없이 부착했던 거는 그만큼 이게 뭐 떼다 붙였다 할 일은 없잖아요.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제품을 붙였기 때문에 뗄 일은 없겠네요. 앞으로 볼트 조임이나 이런 것도 아주 튼튼하게 개선이 됐고 특히 무릎 위에 안착되는 부분이 넓어져서 굉장히 좋고 떨어져 테이프 떨어지는 문제는 완전히 개선된 것 같습니다.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는 전에는 이만큼 붙였는데 이만큼 붙였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고 구조 자체가 많이 달라진 겁니다. 비교를 해드려보면 엄청난 차이가 난거죠. 이 부분만 이렇게 됐던 부분이 앞부분 지지대 앞쪽에 오히려 안쪽에 길게 롱 바디에 걸칠 수 있도록 딱 만들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용할수록 안정감을 주면서 계속 테이프는 더 계속 붙는 형태로 많이 개선이 된 겁니다. 잘 써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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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